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으로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담아주는 커피 이야기 밀양 커피휠 오후의 정원 원두커피 로스팅 전문점 커피는 6, 7세기경 에디오피아 카파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호 음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로서 제1의 물결인 인스턴트 커피에서 제2의 물결인 프랜차이즈 커피 제3의 물결인 스페셜티 커피로 전해지며 스페셜티 커피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커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커피, 그 맛의 어원은 플레이버, 바디, 산도, 아로마로 나누어지며 커피 생도에서 로스팅 방법, 추출 도구에서 자기만의 균형과 풍미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람마다 마시는 차이가 다양한 것이 커피이다 영남 알프스의 하늘정원에서 제약산과 밀양 얼음골로 이어지는 청정자연의 맑은 물이 모여 밀양강을 따라 내려가면 자연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에 로스팅 전문 제조업체 밀양커피휠 오후의 정원이 있다 밀양커피휠은 10여 년간 오직 커피를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로스팅 전문 제조업체로서 커피 고유의 맛과 향, 신맛과 쓴맛의 정도를 결정짓는 로스팅의 1인자로서 약한 로스팅과 강한 로스팅으로 신맛과 쓴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테크닉을 살려 커피의 종류를 나누어낸다 오후의 정원 커피는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하우스 브랜딩으로 실용성과 휴대용이 편한 드립백 커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높은 품질의 드립커피를 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커피의 효능은 클로로젠산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암 예방에 좋으며 치매 예방, 간기능 활성화, 알코올 해독, 당뇨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 하우스 블랜딩 오후의 정원 티백커피는 각 나라에서 재배한 스페셜 커피 원두 중 4가지를 선정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아메리카노를 개발하여 소포장되어 있어 휴대나 음용법이 간단하여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인기 상품이다 오후의 정원 하우스 블랜딩 커피는 가정용과 선물용, 맞춤형 로스팅 커피 등을 판매하며 각 커피의 특징을 담은 여러가지 상품들로 소개된다 오후의 정원 티백세트 드립백세트 오리지널 드립백세트 햇볕좋은 봄날 원두 4종 세트 신개발 상품으로는 둥글레 커피와 한방커피인 맥문동 커피를 특허 및 상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량커피힐은 좋은 커피를 위해 시즌마다 최상의 생도를 선별하여 수많은 샘플커피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로스팅하여 오후의 정원 하우스 브랜드로 만들어지기까지 품질을 향한 진정성이 깃든 로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미량커피힐은 고객과의 나눔과 교류를 통해 커피체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맛과 향의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중의 도시 고객의 구요 knappe 네 일rov Park 잘 다음 수준이